전설 야당, 별채 처녀의 대처법 집안일이 잘 되거나 못 되는 것은 전적으로 며느리의 댐댐이에 달렸다고 생각하는 부자 집여인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다 쓰러져 가던 시댁을 일으켜 세웠기에 더욱 그런 믿음을 가졌고 아들이 장가갈 나이가 되자 여인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여인은 똑똑하고 부지런한 며느리를 구할 방법을 놓고 여러 날 고심한 끝에 한 가지 묘안을 떠올렸습니다. 여인은 혼인을 중매하는 매파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 집 근처 별채에 하인 할멈 한 명을 달고 들어가서 사람 말, 보리 한 말로 한 달을 지낸다면 며느리로 맞이하겠어요. 매파은 알겠다면서 홍기찬 처녀들에게 그 소식을 전했습니다. 여러 처녀가 나섰으나 할멈까지 포함해 두 사람이 곡식 두 말로 한 달을 견디기 힘들어 도중에 그만두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식량이 너무 적었기 때문입니다. 한 말은 열 대, 한 대는 여러 비니 곡식 두 말이면 200컵입니다. 18세기에 활동한 실학자 이동무에 따르면 당시 조선 성인 남자는 한 끼에 7폭, 여자는 5폭, 아이는 3옵을 먹었습니다. 그걸 바탕으로 계산하면 성인 여자 두 명은 하루에 3끼 30옵이 필요하므로 두 마리면 일주일 식량에 불과합니다. 제법 영리한 한 처녀는 봉지 30개의 곡식을 똑같이 나누어 담은 후 하루 한 봉지씩 밥을 쪄 먹으며 견디려고 했으나 너무 배고파서 중도에 포기했습니다. 이렇게 되자 그 부자집의 며느리가 되겠다고 나서는 처녀가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어머니의 무모한 고집 때문에 아까운 젊은이가 혼자 늙게 됐다며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웃 마을의 한 처녀가 자신이 도전해 보겠다며 식량 두 말을 받아 하인 할몸을 데리고 별채로 들어갔습니다. 할몸은 늘 하던 식으로 자원자 처녀에게 물었습니다. 저녁을 어떻게 지을까요? 밥을 많이 지어요. 나는 양이 커서 조금 먹으면 견디지 못해요. 할몸이 저녁을 짓는 동안 방 안을 둘러본 처녀는 고개를 절레절대 흔들었습니다. 너무 더럽네. 처녀는 팔을 걷어붙이고는 물을 떠다 걸레질에 깨끗이 하고 방 안을 정돈했습니다. 고지어 할몸이 저녁상을 차려 들어가자 처녀는 밥그릇에 수북하게 담긴 밥을 한 털 하나 남기지 않고 깔끔히 먹어치웠습니다. 그 식사량에 놀란 할몸이 감탄하듯 말했습니다. 정말 많이 먹는군요. 처녀는 상을 들고 나가는 할몸에게 말하길 들어오기 전에 뗄감을 하나름 날라다 군부를 잔뜩 지피라고 일렀습니다. 할몸은 시키는 대로 한 뒤 잠시 쉬고자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때 처녀는 활옥부를 다독거리며 말했습니다. 할몸이 자신의 배를 어루만지며 걱정스레 묻자 처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몸 일감을 구할 수 없을까요? 일감이라니요? 바느질, 빨래, 물레질, 길쌈, 뭐든지 나가지 않고 집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이면 괜찮아요. 그런 일이라면 나가서 알아봐야겠네요. 할몸은 그날부터 마을을 돌아다니며 닥치는 대로 일감을 맡아왔고 처녀는 부지런히 일하면서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먹는 양이 많으니 일도 많이 해야 하네요. 처녀는 솜씨가 좋고 몸이 튼튼해 어렵고 급한 일이라도 약속한 날짜를 어기는 일이 없이 척척 해내었습니다. 처녀보다 날마다 일을 맡아오는 할몸이 오히려 병이 날 정도로 허덕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 달이 지난 이 자루에는 식량이 넉넉했고 방이나 마루뿐 아니라 솥뚜껑까지 반질반질 윤이 나고 깨끗했으며 부엌에는 뗄나무가 가득히 쌓였습니다. 한 달 시험생활을 끝낸 처녀는 이웃고 자기 집으로 돌아갔는데 도착하기도 전에 벌써 사주단자가 와있었습니다. 할몸으로부터 강간이 보고받은 부자집 여인이 기쁜 마음으로 보낸 합격통지였던 셈입니다. 정사와 야사를 아우른 흥미진진한 이야기 역사야담 자매채널도 있습니다. 구독 및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